자, 쓰세요. 쓰세요. 자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음식. 음식. 이비? 음식. 야, 이비 뭐야. 사갑게 만드는 거. 이비, 이비, 이비? 안 돼, 안 돼. 이거 알아. 안 들려요. 안 들리는 게임이에요.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. 먹는 음식. 이비. 얼음. 판사. 영탁. 영탁. 신곡. 영탁 삼촌. 영탁 삼촌. 신곡. 신곡. 노래 제목. 이불. 닭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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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, 닭고기. 튀긴 거, 튀긴 거. 치킨. 치킨. 근데 앞에, 앞에, 앞에. 매운, 매운. 앞에. 비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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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. 땅고기. 매워. 매워! 매워? 매워 닭고기! 불닭! 매워! 묻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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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하는 단어가 동원이네 세대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비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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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발음 왜 그래?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동원이! 동원이! 강아지! 동원이! 강아지! 나! 강아지! 너네 집 개! 우리 집 개! 종류! 6! 그게 뭐야? 종류 먼저 원래? 3! 2! 1! 동원이야! 이게 뭐야 이거! 아 진짜 뭐예요? 아니 아니 동원이 뭐 키워요? 아니 우리 집 개가 푸들이 아닌가? 얘네 집 푸들이 아닌가? 뭘 설명하는 거야 도대체? 오이 견치! 오이 견치! 오이 견치! 오이 견치! 근데 밑에서 하다가 닭고기! 눕혀! 닭고기!